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내 주님의 말씀이 제 귀에 쟁쟁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는 맨 마지막에 하셨던 아주 강곡한 곧면의 말씀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골로세서의 마지막 부분에도 동일하게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세서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저를 강권하시고 제 귀에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저 귀로만 은혜 받고 끝나는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기도하게 하라 실제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저 은혜만 받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험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했던 역대상을 읽어보면 역대상 10장에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울왕의 일생에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는 그 부분만 기록을 딱 해놓고 있습니다 왜 사울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사울왕이 지은 죄를 말씀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묻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를 할 때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근데 그는 신접한 자에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어서 자기가 어떻게 될 건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지만 사울왕의 마음의 심령상태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영적인 상태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이 사울왕이 살았기 때문에 정말 두렵고 중요한 순간에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도움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울왕이 빠졌던 죄와 똑같은 걸 아셔야 됩니다 신접한 자에게는 묻고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죄인 거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죄일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회심했을 때 제 회계문이 터진 것이 제가 그 어려움 중에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그 일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무섭게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에게만 도움을 요청하고 아버지를 찾아 헤매던 그 저의 영적인 비참함 그것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비참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문이 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매우 직결된 문제입니다 사도바울은 기도에 힘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타깝게 기도도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건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살아계시지 않아도 기도는 합니다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은 지금 기도를 힘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으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도 영이 죽은 사람의 기도가 있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서야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라면 요비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겠어요 여전히 어려운데도 말할 수 없이 힘든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체만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처지에서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하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으로 넘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처럼 골로스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셨던 사도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여기서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해야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골로스 교회는 믿음이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그렇게 신앙의 곤명과 가르침을 편지로 써서 보낸 거죠 그런 골로스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슨 기도 부탁을 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정 속에 단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제 처음 예수 믿는 새가족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사도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골로스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거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기도와 연합해서 하는 기도 역사가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아 내가 그거 깜빡 놓쳤네 이런 느낌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반복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런데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게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믿음이 연약한 것 같은 골로세 교회 교인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연합하는 기도가 역사가 크니까 저와 예수 동행 운동을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일기를 쓰시는 중에 그런 부분을 쓰셨어요 수요예배 설교 준비를 하시는데 말씀이 잘 준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대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가 잘 안 된다 너도 좀 기도해 줘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나가면서 뭐가 잘 안 돼요? 기도하면서 출근할게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랬더니 얼마 안 돼서 문자가 왔대요 성경 구절 하나를 보내주더랍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불레서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내게 아직 말씀이 분명히 딱 잡히진 않지만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겠구나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골리아스를 거꾸로 뜨려도 골리아스의 목을 벨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골리아스의 칼을 뽑아다가 골리아스의 목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죠 그래서 아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겠구나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일기에 쓰셨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수요예배 때 하나님이 정말 하셨다는 놀라운 간증을 쓰셨습니다 연약해 보이는 어린아이 또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연합을 통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가 엄청나니까요 우리 교우들 중에는 참 감사하게도 저를 위해서 아주 특정해서 중부하는 그런 교우들이 계십니다 제가 외부에 설교를 나가면 또 따라오세요 오셔서 거기서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참 신기하죠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강단에 서보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굴이 보여요 그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세 교우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심정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은 4천명 매일 합심 기도를 밤 10시면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의 통일과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아직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 봐야 그렇죠 내가 빠져도 큰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에 차이가 있는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은 함께해 주세요 아직까지 그 기도에 함께하지 못하는 속회가 있다면 정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홀레스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평안과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은 빨리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석방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이 감옥에서 전도를 하게 해달라 3절 말씀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고 로마 감옥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럴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 합당한 정말 합당한 말로 내가 그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 그 부탁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간수인 로마의 친위대 그 로마 병사들이 다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 로마에서 최고 엘리트 그룹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기가 막히죠 로마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 재판을 하는 모든 로마의 고위관료들 그리고 심판을 재판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로마 황제 시저 그를 만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골로스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을 대할 때 아주 지혜롭게 말하도록 곤면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5절, 6절은요 관계 전도 기간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교인 아닌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하고 그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시라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아주 은혜로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우리가 혹시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서 참 쉽지 않은 때이지요 그래도 마음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여튼 모든 만남을 모든 상황을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아주 은혜롭게 그에게 말을 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라는 재물의 약간의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비록 바보 같은 사람 취급을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구원했다면 이건 정말 황홀한 일인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관계전도 때문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가족,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통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도록 항상 명심해야 그러면 그게 가장 은혜로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감옥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 도대체 사도바울이 그토록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조차도 자기는 사양하면서 그렇게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이 뭐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골로서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이방사랑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온 인류의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오신다 이걸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사도바울이나 우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과 우리 사이에는 무언가 차이가 있다고 느껴져요 무슨 차이죠 사도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가까운 사람에게 정말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사도바울만 못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우리가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요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만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맞는 말이잖아요 그때부터 사도바울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이건 너무나 엄청난 사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정말 사실이 되게 되면 가까운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그것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에 사도바울이 골로수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권하는 이유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기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교리지식으로 끝납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과 기도를 바꾸어도 전혀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뭐지요? 기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기도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사는 겁니다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러나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기도가 안 돼요 그런 탄식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기도 안 하겠다는 분은 한 사람도 없으실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주님이 제 마음 속에 너희들이 아직도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직도 분명히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는 전혀 경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심각한 문제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그 주님을 실제로 알아야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게 살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인 줄로 알아야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맥없이 죽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20년 가까운 세월이 벌써 지난 것 같은데 제 아내가 암 수술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아내를 하나님이 다루실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주님이 훅 하고 불어버리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나 자신이구나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인데도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몸부림쳤던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지 저는 목사이니까 교회를 부응시켜야 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이 나쁜 건 아니겠지요 문제는 제 방법과 제 노력으로 교회를 부응시키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점을 다루셨어요 너는 훅 불어버리면 존재도 사라져버리는 그런 자인데 네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제 아내의 암 수술을 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다루신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방법이 없는 거구나 저는 참 못된 목사였어요 부교육자들과 성도들을 엄청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교회 금방 부응이 될 텐데 그런 마음 늘 가지고 살았어요 하여튼 교회 부응을 일으키면 좋겠다고 하는 갈망은 있는데 제 마음은 항상 부교육자들이 잘해주면 교인들이 좀 열심히 헌신해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꾸 사람 바라보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했습니다 그럴 때쯤 되면 꼭 일이 벌어지는데 저나 제 아내나 우리 집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도록 쩔쩔매다가 새벽에도 못 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깨닫습니다 비로소 교인들과 교육자들의 연약함 약한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마음이 없어서 아니구나 저렇게 대책 없이 무너질 때도 있는 거구나 본인들도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 그런데 안 되는데 어떡하냐 내가 왜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하나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경험하셨잖아요 잘하고 싶고 바로 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역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것도 못 하시니 예수님 내가 용접했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지만 내 삶 속에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골로세세를 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실 겁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들었으면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듣고만 은혜 받았다고만 지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도 못 해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기도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하지 못한 상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기 싫어지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반대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런 것들만 꼭 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하기 싫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을 쓰는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단계 저절로 된다면 무슨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단 조절해야 되는 사람 건강 때문에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고 먹기 싫은 거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음식이 내 입에 맞아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중독에 빠진 사람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 된다고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정말 금식기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오직 내가 기도에 매달리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기도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이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서만 몸부림쳐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쓸 때 그걸 기도 일기로 쓰시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나눔 방에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설교를 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도 정말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강건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한 시간 기도 운동을 그래서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간에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면 죽는다 이런 일 아니라면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서 기도 시간을 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내내 감기로 고생을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왜 기도에 힘쓰라고 하셨는지를 또 한 번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너무나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것 어지간한 어려움은 어려움도 여겨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겁이 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실제로 누려야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절대로 기도를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그냥 못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내가 기도가 살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거고 내가 기도 못하면 내 영적인 생명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에 저녁 시간에 여러분 전에 안 하던 일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도가 정말 안 되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라도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세요 그렇게 가만히 나가보세요 여러분이 느낌으로 올 거예요 아 내가 진작 이렇게 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이 방어하고 고민하고 엉뚱한 애꿎은 가족들 주위 사람들 덜 벗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내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주여 나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소서 지금까지 하던 기도 생활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는 기도하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찬양하시오 하나님의 누군가신 손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더욱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부의 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시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여 들어주시고 주여 마음의 심정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는 자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주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체험되며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평생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리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하게 더 넘치게 더 놀라우게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사로잡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기도의 생활에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우리 안에 고아하시는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시고 일터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끼리 새로워지게 하소서 기도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 살게 하소서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게 하소서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 주님 그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받으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으며 살게 하소서 교육과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헌금 작정서를 올려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일에 참여하고 그 마음의 형평과 처지와 중심이 하나님 제각기 다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 보여 주소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번에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기업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4분 5열 찢겨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화해자로 성령의 역사로 이 나라 하나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로 또 복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 주소서 선교사님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도에 힘을 주소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소서 기도 중에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어디서든지 주의 사면 감당할 힘이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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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